도리 쇼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쓰리자이비입니다. 총 18개의 쓰리자이비를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총점, 가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107개, 총점 49점입니다. 특히 손바는 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과 섬유 먼지가 많은데 싹싹 말끔히 쓰러졌습니다. 4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91개, 총점 67점입니다. 웰시 후기를 푸는지 2년차 지가 곳곳에 날아다니는 이 분들 때문에 아무리 청소기를 밀어도 살짝 바닥이 괜찮아졌나라는 느낌 만들뿐 바닥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쓰리자이비 진짜 흰템이에요. 환경이나 에어헝력 키우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3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08개, 총점 69점입니다. 쓰고 나면 물로 씻어내면 땡, 같이 온 받침대로 걸려다 그냥 집에 있는 거리로 욕실에 걸어서 사용 중인다 왜냐 샤워 후 청소 후 욕실 걸려서 청소도 하고 일석이도입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84개, 총점 77점입니다. 상품명 쓰리잘이 기본형 다용도 실리콘 뒷자루 그레이 1개 구입이자 2022년 7월 23일 대송일자 2022년 7월 24일 제트 배송 무약 장점거리만 분리되어 더 간편하게 사용 가능 실리콘이라 다용도적으로 사용 가능 일반 뒷자루보다 사용이 간편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 단점 딱히 씁니다. 1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92개, 총점 100점입니다. 쿠팡에서 할인하길래 써볼까 하고 샀는데 실리콘이라 그런지 먼지도 잘 보이고 머리카락도 잘 모아줍니다. 18개의 상품 중 탑5를 상장한 기준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671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34900원입니다. 쓰리잘비의 평균 가격은 25781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 수가 많은 상품은 292개입니다. 쓰리잘비의 리뷰 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 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